네, 그렇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이 됐고요 자, 스코어는 제가 가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초반은 무리 없이 그냥 시작하면 되는 거고 실적으로는 누카료 있는 팀이 먼저 흔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죠 최대한 레벨업을 방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만목구리 이번에 나왔는데 만목구리의 아이템이 되게 독특했었거든요 껍질문 인형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탱커가 이제 껍질문 인형을 들은 거는 예, 좀 죄송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직무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팀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가 숨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긴 하죠 네, 자기가 숨으면은 그냥 라인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데 껍질문 인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아, 여기서 야, 지금 빨간 팀이 굉장히 이득 봤어요, 지금 야,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야, 이득 굉장히 봤어요 아래쪽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아래쪽 집중해야 돼요, 지금 네, 아래쪽 지금 진화를 못했죠, 전부 학교 자, 지금 왕거리전을 펼쳐줄 만한 캐릭터가 아직까지는 진화를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어전을 펼쳐지면서 계속 포켓몬을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어, 잡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거 야, 잡았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이것만 잡아줘도 지금 이득은 아니지만 손에까지는 큰 거사는 큰 불은 껐다 맞아요, 맞습니다 아직 작은 불이 남기는 하지만 사실 작은 불 같지도 않습니다만 그렇습니까?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위에서 이득 봐줬습니다 파란팀이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교환이 이루어진 것만으로도 왼쪽 팀은 다행이라고 생각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야, 저런 막타 저기 랭전에서 저렇게 막타되면 굉장히 짜증나죠 그렇죠, 그렇죠 쿠팡은 계속 계속 반대 정글에서 강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돌워크가 처리를 하는데 성공을 하고요 지금 이 사역도 되게 위험해 보였었죠 하지만 진화에 성공을 합니다, 일단 아하... 괜찮은 곳에는 지금 그 멀리서 그걸 먹었으면 안 됐어요 어, 그래도 리팩님께서 지금 잘 전퇴를 했었거든요 아, 여기서... 지금... 이번 돌워크 대결은 나했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남기 있는 한방이었죠 빨간팀이 이득을 본 게 맞나요? 네 지금 빨간팀이 굉장히 불리해 보입니다 이제는 거의 역전이 됐죠 그렇죠 아... 무리하실 필요 없었는데 아... 아... 여기서는... 이 사역을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신속이 끊기면서 결국... 아... 빨간팀이 굉장히 지금 손에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아... 지금 조심히 하면서 저 아래쪽 위쪽에서는 이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종은 아래쪽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득을 봐줘야되는데 네, 그리고 이 사역 솔라빔까지 찍은 만큼이나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자 깨닌기와 솔라빔에 탄장할만한 그런 콤비네이션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좀 여유있게 계속 원거리에서 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원투팀은 근거리로만 가면은 빨간팀이 유리한데 원거리전으로 하게되면 근데 빨간팀이 아무래도 분리해집니다 어허허 잘 펼쳐요 아... 여기서 모모스탄 바로 묻히고 솔라빔이 들어갔습니다만은 내부위가 다인서기도 피하는데 성공을 했네요 솔라빔이 좀 아프네요 네... 네 그렇죠 계속 계속 데로트부터 차근차근 아... 데로트 위험해요 어우... 이거는 살아났는데 성공을 했네요 이거는... 정말... 깨물도 할 수 있을 것 이게 이득을 봐주지 못하니까 이득을 봐주지 못하니까 아... 위험해요 그쵸... 아... 와... 즐거웠어요 데로트돼가지고 잡아줘야됩니다 이렇게 한 번 딱 거리를 내주게 되는 순간 한 마리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왼쪽 팀 같은 경우에는 그 손실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게 숙제계죠 앞으로의 아... 야... 데로 잘 막았어요 막긴 막았지만 그래도 빨간팀이 지금 불리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희 그렇습니다 이번에 에브이가 딴 엔드 성공을 했네요 라인제이로 여기서 궁극기 들어가는 만목구리 하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원거리전에서는 순탄이 없어요 최대한 근거리전으로 가가지고 네 그리고 미니맵을 보시면은 이제 여유넘치는 모크나이퍼가 레지에드키를 먹고 있어요 아... 아 그러네요 네 좋아요 좋아요 아... 이런 식으로 이득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아...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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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간팀이 먹었어요 아 파란팀이 먹었어요 아... 아... 이득 받았을 텐데 아... 정말 파란팀이 가져가게 되는 맞습니다 정말 파란팀으로서 상의별과가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야... 궁극은 잘 땄습니다 아... 궁극은 대수종위치에 있었었죠 와... 검은쿵림 엘리트가 많나요? 네... 아... 실력이 거의 많던데요 이야... 지금 전제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아요 네... 스타를 이어가지 못했던 제로트 그... 여기에서... 어... 아... 궁극기 들어갑니다 아... 궁극기 들어갑니다 졸아크 궁극기가 그... 바깥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아프거든요 아... 그래요? 그 충격파가 그 충격파가 아무래도 충격파가 깨지면서 펼쳐지는 형태다 보니까 아... 네 오히려 그 원에 걸치면은 더 아파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거 졸아크를 상대할때는 얘가 궁극기를 쓰려고 한다 아예 차라리 격칠만큼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게 더 낫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야... 전투 잘하면 됩니다 전투 잘하면 됩니다 자... 아... 아... 아깝네요 아... 아깝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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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줘야되요 아... 이게 맞는데 스코 넣어줘줘야 했는데 지금 계속 만모 뿌리가 잡아두고 잡은 위치에서 그... 이상의 꽃이 쏘면서 한 명씩 따고 있는 그런 그림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왼쪽팀 지금... 채팅창에 만모 개혁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네... 만모가 근데 견제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압니다 지금 누구를 먼저 견제를 해야되는지 알아요 정말 멋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극찬이라고 하는거죠 극찬 지금 궁극기... 들어... 돌아올까요? 궁극기가? 아... 그럴게요 잘 모르겠는데 야... 모크가 굉장히... 허를 잘 찌르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저렇게 되면은 분탄이 될 수 밖에 없거든요 빨간팀은 적어도 두 명은 올라가셔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플레이하는게 더 낫다오기 때문에 괜찮죠 그쵸 맞습니다 원래 다 지금 뭉쳐서 같이 다녀야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간지는 못하니까 아... 근데... 그래도 방어만 찾을 수 있는데 방어가 되나요? ㅋㅋㅋㅋㅋ 자... 그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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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워로우님 일체 자꾸 팔로우를 하다가 빠십니까? 지훈님 싸움을 잘하십니다 아...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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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빨간팀은 이 모든걸 이변할 수 있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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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맞고 넣어도 충분히 됩니다 실질적으로 네 맞아요 돼요 됩니다 네 돼요 아... 솔라빈이 많았어요 아...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게임 몰라요 진짜 게임 모릅니다 들어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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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지 못해요 아... 아... 하지만... 아직 게임 몰라요 게임 모릅니다 아... 아... 위험해요 이거 꿀 들어갔지 몰랐어요 아... 위험합니다 이럴때 후파궁 채우는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아... 위험해요 시윤이 같이 싸워줄 수가 있어요 아... 아... 이거 승패가 갈리나요 왜냐면은 파란팀이 지금 레프자를 먹었어도 이득을 본 상황은 없기 때문에 빨간팀이 충분히 꿈만 내면은 이거 게임 이길 수 있어요 아... 그... 그렇지만 오른쪽 팀은 한 마리 한 마리씩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게 아쉽습니다 그와중에 만모쿨이 추가... 점수 들어가고요 아... 두거리로만 잘 끌어갑니다 그래서 승패으로 마무리하고 네 아... 아쉽습니다 게임이 아쉽게 올라갑니다 어... 이거 솔라빔이 진짜 정말 예리하게 잘 들어와요 그렇죠 왼쪽 팀의 약점도 드러난 부분도 있었고 네 오른쪽 팀 역시 약점을 계속 드러난 부분도 있었고 서로의 약점이 드러났지만 서... 그... 강점을 앞세우면서 그... 멋있게 붙었던 한 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흐흐흐흐흐흐 자 이쁜말 해주세요 이쁜말 이쁜말 해주세요 이쁜말 이쁜말 해주세요 이쁜말 airplanes 에이 ujahаемся 에이 onda 으 또 케이스팅 이쁜말 이쁜 societies